이것은 생산자의 컴퓨터인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생산자가 만든 node.js 패키지 여기 있는 cli.js 라는 파일을 소비자의 컴퓨터에서 설치해서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이 패키지를 만든 생산자는 패키지 json에다가 자신이 만든 패키지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sayhi 또는 sayhi kr 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파일들을 실행하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sayhi를 통해서 cls.js를 실행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기 위해서 소비자의 컴퓨터로 이동합시다 저는 소비자의 컴퓨터로 짠 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다른 패키지를 명령어로서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로컬 패키지 저의 경우에 이 컨슈머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패키지.json이라는 저 파일에 속해 있는 패키지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거 그럼 노드모듈스에 설치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컴퓨터 어디에서든지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시킬 수 있게 글로벌리하게 전역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치를 하지 않고요 그냥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고 삭제해서 1회만 실행하는 그래서 항상 최신 버전이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가 남지 않는 그런 최신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로컬 패키지에 설치하는 거 전역적으로 설치하는 거 1회용으로 실행시키는 거 하나씩 살펴보죠 우리는 이미 egoinghigh라는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도 되지만 저는 삭제하고 다시 할게요 npm uninstall egoinghigh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dependencies에서 사라지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처음으로 이 패키지를 사용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npm install 그리고 여기에다가 egoinghigh라고 하면 로컬 패키지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minus minus global 이라고 하면 전역적으로 설치되는 거예요 로컬 패키지에 설치하는 것부터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설치가 끝나고요 이렇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node modules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이거는 윈도우에선 실행 안 되는 명령입니다 minus a 옵션을 붙이면 모든 파일이 숨긴 파일까지 나오죠 node modules에 .bin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숨긴 파일이기 때문에 윈도우에서는 옵션을 키기 전까지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안에 보면 sayhigh sayhigh.kr이라는 파일이 생겼고 그 파일에는 내용이 없고 egoing.scot 밑에 high라는 패키지 밑에 cli.js라는 파일에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실행시키면 결국에는 얘가 실행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node modules 밑에 .bin 밑에 sayhigh.ko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안녕이 뜨고 fr을 하면 salute가 뜨고 en을 하면 high가 뜹니다 자, 이게 로컬에다가 설치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역 영역에 설치하는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역 영역에 설치할 때는 npm install minus minus global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너무 길면 minus g 라고만 하면 되고 이것도 너무 길면 i minus g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엔터치면 설치가 실행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곳에 있는 파일과 링크가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현재 우리 컨슈머라고 하는 우리의 로컬 패키지 안에 있는데요 저 패키지 바깥쪽에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어디에 있건 간에 제가 이제 sayhighkr 이라고 하면 안녕이 뜨고요 sayhigh 라고 하고 ko 라고 하면 안녕이 뜨는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맨드라인 명령어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서 세팅까지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우리 패키지 로컬 패키지 안에 실행 파일을 넣고 싶다 다른 데서는 필요 없다 그러면 전역 공간을 더럽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npm, install, 그리고 패키지에 이름을 적는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컴퓨터 어디에서든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install, global, egoing, high를 통해 설치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많은 감염드라